과연 오늘 끝낼 수 있을까요? 일요일날 안와도 될까요? 가망 있습니까? 충분히 있습니다 저요? 가망 있습니까? 야 엄마가 쉬었다 가자 오케이 어 오케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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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왜 빨리 빨리 가는게 못 가겠지? 헉 아 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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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야 후달리죠 약간? 아 저기 갈 수 있겠다 다음번 확실하다 어 뭐 내가 갈까요 이제? 아이고 끝까지 가볼래 아냐아냐 아 저기까지만 갔다올까? 포스트잇 클리프하고 저기 있죠? 걷다 걸고 캠 회수하면서 내려와요 그럼 내가 갈게 그래 아 알겠다 이거 솔리죠 근데 알 것 같아 바로 가야 될 것 같아 고민하면 안 돼 어 너무 어려웠지 네 근데 저도 리딩 갈 때 그렇게 고민하게 돼 근데 아 손을 손 시퀀스를 다시 정해야겠어 여기 점 치료가 끝내줘야 근데 그니까 끝내 제톱파가 오면은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당겨줘 되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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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보다 나보다 아니 다음판에는 꼭 알았으니까 땡겨봐요 어우 추워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더워요? 응 왜 이렇게 좋냐 빨리 끝내자 다음판 레알이다 가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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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캐럭스가 보이나? 응? 캐럭스는 보여? 안 보여 아까 떨어지는 거 찍혔죠? 응 어우야 이쪽이 진짜로 무거워 털었다 털었다 털어 아 진짜 가고싶다 안돼 진짜 가고싶다 막 한번더 와야지 가고싶다 내년 봄에 와야죠 이제 가고싶다 안에서 다빨 그는 안에서 안에서 이낙다 안에서 안될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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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잘 박혔다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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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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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일단 좋은 발이 하나 있어요. 오른발도 좋고 왼발도 좋고 거기까지는 이제 안 쉬고 가야 돼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이렇게 넓은다? 네. 보기가 힘들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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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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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怎么. 맛있어요. 조심. jść. commission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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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까지 와줘요? 가자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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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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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귀한 시간을 냈는데 둘 중에 한 명이라도 해서 정말 다행이고 재호야 그치? 네. 지난번에 재호가 여기 뭐냐? 저는 원래 진달래 필 때 하러 왔었고 재호는 청봉하러 와가지고 그때 톱로핑 해봤는데 느낌이 엄청 좋아가지고 계속 우리가 11월 달에 한 번 더 보자고 그랬잖아. 네. 오길 잘했다. 딱 근데 톱로핑 할 때 느낌이 엄청 좋았어. 너무 가볍게 갔어요. 근데 막 다른 선배님들한테 물어보니까 톱로핑과 리딩 차이가 엄청 날까요? 막 이랬는데 다들 몇 킬로가 더 무겁고 하늘과 땅 차이고 막 엄청 겁주셔가지고 쫄아서 와갖고 도움이 된 것 같아. 그 세 판만 했는데 이 정도면 거의 뭐 빨리 끝낸 편 아닌가요? 아 진짜 오늘 왜냐면 오늘 거의 이제 시즌 끝이라서 오늘 아니면 답 없다고 생각하고 진짜 이 악물고 갔어요. 마지막에 캠 마지막에 저기 폴드 넘어서 하나 치고 그치? 네. 한 5m? 딱 1호 하나 치고 한 5m 전진했어요. 전진 진짜 밑에 안 봤어. 한 발짝만 더. 막 이거 이렇게 딱 꼽았는데 안 걸려. 아 내려와서 다시 한 발짝만 더 진짜 이렇게 갔는데 아 앵커가 딱 보여갖고. 내년에 끝낸다는. 홍재호씨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? 내년에는 일단은 총봉크랙 완등하고요. 일단은 강적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강적 이번 주 토요일 응원해주지. 화이팅. 일단은 장어다 회식이다.